지난 9일 수원지법 행정 2부가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M 업체가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 및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업체 승소를 판결했습니다. M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허가를 득한 강천 SRF 발전 사업에 대해 여주시가 사소한 부분을 문제삼아 건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주시의 처분 사유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.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건축법의 대지 범위와 면적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. 여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